다음은 LX 인터내셔널을 봐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만 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를 매수하셨네요. 비중이 얼마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 기회를 좀 노리셨다가 그 부분을 조금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 LX 인터내셔널이 오늘 움직인 이유는 그런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를 갖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LX 인터내셔널의 공통점은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크게 보면 LX 인터내셔널이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고 또 그리고 첨단 전기차 소재 쪽은 아니지만 GS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원래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움직이고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움직이고 그 다음에 GS 글로벌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는 LX 인터내셔널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영업이익 나는 수준들 이런 수준들이 비슷했지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영업이익 부분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LX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좀 줄어드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이 11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좀 넘습니다. 영업이익보다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된다라는 얘기죠. 이 LX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올해 한 6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굉장히 싸다라는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첨단산업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아서인데요.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그룹 그리고 LX인터내셔널 이런 쪽이 그런 거를 한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광산을 개발해서 거기서 재료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또 전구체까지 만들고 그걸로 양극제도 만들고 이걸로 더 나아가서는 2차전지 셀까지 만드는 거기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 부분들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니까 쫓아가면서 매수는 하는 거는 그건 조금 그렇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정리하지 마십시오. 정리하지 마시고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게 LS인터내셔널이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 나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3만 8천 원 근처 정도 그 정도 선까지 이게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셔서 기다리신다라면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3만 8천 원 근처 정도에서 추가 매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